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치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33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낙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혔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간 랜싱에서 만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의 장 박사의 삶을 생각해 보니 위의 말씀이 떠올랐다. 최근 그 아들이 미국에서 목사가 됐다. 나는 그 아들의 목사 안수식 때 설교를 맡아 미국에 가면서 목사 가운을 준비해 갔다. 참 감격스러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평생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가를 새삼 느끼는 날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은 셋이었다. 큰아들은 사우스 캘로라이나에서 낳았고 큰딸 수잔은 그랜드 레피스에서 낳았고 막내 트리샤는 랜싱에서 낳았다. 아내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사모로서도 열심히 내조를 잘해줬다. 그런 아내 덕분에 난 목회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 랜싱에서의 목회는 힘들었지만 즐거운 나날이었다. 아내는 아직 낯선 그곳에서 첫째 잔과 둘째 수잔, 막내 트리샤까지 세 아이들을 홀로 건사하며 묵묵히 적응해 갔다. 그 무렵 나는 성경공부 모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모임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혔다. 그 열매 중에는 지규만 박사도 있었다. 박사 학위를 따느라 랜싱에서 지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교회에서 성별 파티를 해줬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규만 신어 말했다. 내가 여기 미국에 와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수학은 예수 믿고 가는 겁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간 지 박사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는데 농과 개통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을 했다. 또 열심히 봉사하며 철학박사 학위를 마친 정등만 씨는 사모님이 시인이셨는데 정 박사가 귀국할 때 트레일러에 이삿짐을 싣고 공항에 같이 가던 추억이 생각난다. 그 후 정 박사는 개명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한국에서 교수로 있다가 유학 왔던 오승재 씨가 생각난다. 그가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 그 간증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저는 대학교로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어느 고등학교 교사 지원 원서를 냈는데 그 학교는 미션스쿨이라 세례교인이어야 한다면서 세례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례받은 적이 없어서 친구하고 고민을 했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암흑의 아버지가 목사니까 부탁해 본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친구는 교회 직인을 몰래 가져다가 세례증명서에 찍어줘서 무사히 취직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학교에서 매일매일 체포를 했는데 그때마다 은혜 받은 증거를 물어보는데 괴로워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결국 그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더라고요. 한 분은 성탄절에 성도들과 함께 새벽송을 하러 동네에 있는 큰 아파트 단지로 갔었다. 밤 12시간 넘어서 다들 잘 시간이라 교인 집 앞에서 조용히 찬송을 불렀다. 그런데 새벽송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오승재 씨가 말했다. 목사님이 하도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쉬쉬하셔서 바지가 다 젖었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분이 바로 오승재 씨였는데 어느 날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고민을 털어놨다. 한국 집에 어머니하고 아내의 아이들 넷을 두고 왔는데 제가 공부를 마치려면 앞으로 5년이 더 걸립니다. 공부하는 동안 식구들이 미국에 와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식구들을 초청하려면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제 주변에는 그럴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재미있는 사람이 키가 팍 죽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김장한 목사님 처남이 떠올랐다. 나는 오승재 씨를 차에 태우고 직접 7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김장한 목사님의 처남인 허브 씨를 만나 사정을 얘기하면서 재정보증을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허브 씨는 바로 재정보증을 해줬고 우리는 다시 7시간을 운전해 돌아왔었다. 그 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날 보증을 받아준 일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연성 낭독 우리를 전개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채음 갚을 길 없는 은혜 33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